constitutivo 라이브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Life is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 gonna get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물, 인생 자체가 선물이란 얘기죠. 하지만 그걸 뜯어봤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앞으로 그 설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긴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옆에는 와이프 그리고 맞은편에는 저희 아이들 저보다는 제 와이프를 닮은 아이들과 함께 이런 음식을 또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네요. what's this spot away when I'm caught in the middle so why does it